마가복음 31번째 기대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이실직고를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2주 동안 죄짓다 온 건 아니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좀 이렇게 스킵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데 강의 설교는 본문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문을 피해 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는 가장 본문에 충실하고 또 본문을 드러내는 설교가 강의 설교인데 강의 설교가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은 별로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도 없고 그리고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본문도 달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약점 아닌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학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도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53절을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건너간 것은 갈릴리바다고 게네사렛 땅이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데는 게네사렛이 아니고 베세다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5절에 나오는데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베세다로 그런데 베세다에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갈리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로 가려고 했으나 역풍이 불고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너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쳤죠 평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베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가게 된 거죠 참고로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베세다하고 게네사렛은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리바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 위쪽에 베세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세다에 가질 못하고 바로 밑에 밑에 보면 게네사렛에 있단 말이에요 그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게네사렛은 풍요한 평야지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옥합니다 사진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지방 중에서는 굉장히 푸르른 곳 그래서 과일도 많이 나오고 또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그런 비옥한 평화지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4절을 보면 배에서 내리니까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병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상죄로 예수님에게 메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신기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6절입니다 우리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수 못하시고 그냥 옷가에만 손을 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기적이 일었다면 오늘날도 기적이 임하는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개네살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을 막아는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대조적의 말씀이 6장 초반부에 나타나는데 6장 5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죠 거기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죠 나사렛에는 어떤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서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는데 명명만 고칩니까? 소수예요 순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몇 명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이상하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서 그 고향에서는 능력이 없었다가 그죠? 나사렛에서는 능력이 부족했었는데 갑자기 개네살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뭔가 막 뿅 받으셔서 그렇게 손만 대고 아니면 옷가에도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갑자기 일어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아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나사렛에서는 이런 기적이 아주 적게 일어나고 개네살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 차이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해요? 좋은 질문 맞습니다 좋은 질문인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풀 때 56절을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따라합시다 간구하다 간구하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바라칼레오 직역을 하면 옆에서 부르다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기원하다 그 말이에요 기원하다 여러분 그 기원하다 소원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간구하는 기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들은 겸손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십니까? 6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을 때 기적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기원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나사렛과 게네사렛의 차이는 지방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에요 무슨 차이다? 믿음의 차이 그러면 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고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6장 4절에서 찾아봤습니다 6장 4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마가가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잘 아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목수 아들이고 그냥 평범한 청년이야 저 청년이 무슨 기적을 행해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었다? 뭐예요? 기대가 없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기대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반면에 개네사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불특정 다수고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는 것 예수님을 기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인가? 따라오십니다 믿음은?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가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인데 믿음은 확신인데 믿음에 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belief인데 belief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be와 refen입니다 be는 여러분 아시는 이름은 뭐뭣이다 존재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refen이라는 단어는 마치 된 것처럼 그런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변화가 없어요 아직 치유가 없어요 그러나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게 바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미 행해지고 이미 사실이고 이미 성취된 것처럼 받아들인다 라고 그렇게 대빈 화슨이 말했어요 다시 한 번 무엇이 이미 행해지고 이미 사실이고 이미 성취된 것처럼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된 것처럼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예요 기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기대는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지십시오 성경을 보면 기대하는 믿음의 결과가 많이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네가 비록 동정녀지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행법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기대해서 찬양까지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누가 보금 1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절을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있다 일컬을 잃어라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여러분 큰일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미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많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아주 명확한 하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라는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바라다라는 단어는 에피존드의 기대하다 그러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의 실상 이 실상은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추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이래 성도 여러분 이 이의별을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기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의 다락과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다 알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옥문이 저저를 열립니다 자동문 자동문이 그때부터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저저를 열려요 그러니까 나가야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달려 나갑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죠 마리아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깜놀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살아났다 베드로가 왔다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네가 미쳤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이고 대면 좋고 안 대면 할 수 없지 진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탈런트 김혜자 씨가 쓴 생의 감사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 이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많은데 이분은 성직자처럼 연기 생활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한 편 정도 대본을 아주 충실하게 숙지하고 읽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걸 암송하고 절대로 컨닝 안 한대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 써놓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충실하게 암기를 그리고 그 드라마 한 편에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한 편의 드라마를 찍으면 그 다음에는 널브러진 거예요 제가 그 대목에서 너무너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설교하면서 그 설교한 후에 내가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나 정말 정말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난 후에 널브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1부 예배 끝나면 2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면 3부 끝나면 됐다 옛날에는 4부까지 했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좋나 마지막 설교라는 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될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기대가 없을까?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세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 결별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송가도 제가 오늘 여러분 진짜 잘 모르는 찬송가가 껍니다 지금 전 우리 교역자들 잘 몰라서 어제 교역자 회의할 때 불러봤어요 너무 잘하는 찬송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다 딴 생각해요 가사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새로운 찬송이니까 아 이 음정이 어떤가 가사가 어떤가 내가 신경 쓰잖아요 저는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배, 묵창기, 설창기 뭐예요? 묵도 찬송기도, 설교 찬송기도 그러면 끝나는 거죠 묵창기, 설창기가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니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예배 올 때 기대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기대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떠한 응답을 주실 것인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심상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고 그렇게 하십시오 금주의 미션입니다 내가 매일 보는 내 남편이고 아니지만 기대가 있어야 돼요 매일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 직장에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저 그렇게 기대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대해도 별 소용없어요 그게 세상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모두 크다? 실망도 크다라는 게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자녀의 기대만큼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기대합니까? 아 스카이 대학 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가까운데 좋은 대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대학에 가는 게 기대가 하는 건데 못 가는 것도 기대가 안 되는 거지만 거기 졸업해도 세상에 보니까 30% 정도가 직장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아 아닙니까? 그래서 의대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 보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에 생긴대요 이야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기대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십중팔구 무너집니다 기대가 무너지더라고요 저의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기대의 효과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배가 아픈데 이 배 아픈데다가 세상에 옥도정기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들은 참 저하고 같은 세대인데 그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싹 낫는 겁니다 그 약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참 근데 저로서는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엄마 말은 진짜 하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이 배 아픈데 빨간 약 옥도정기 발라도 낫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내가 다 기대해봤는데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기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기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평기자는 비폰 62편 오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권이야 잠잠히 하나님만 기대해라 자식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대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행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기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현대 전교의 아버지 일리암 케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고 위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사도바을을 보십시오 그는 옥중에서도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를 빌리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뭘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추록하는 걸 기대하겠죠 감옥에서 노임을 얻고 쇄사슬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 얻는 것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놀라운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가 기대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대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기대하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주님, 주님만 기대합시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배드 뉴스죠 그래서 기대라는 것은 기가 기대하는 거고 대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이 개나리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왔는가 55절에 보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왔다 듣는 대로 나왔어요 그 말은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보금의 능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무슨 제자 언론 받는 것도 아니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면 됩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아주 특이한데 눈깔사탕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눈깔사탕은 정말 눈깔만 합니다 그거를 볼에 이렇게 놓으면 뿔록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떨어지면 흙 막 이렇게 해가지고 털고 있어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눈깔사탕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세상에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구원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눈깔사탕 줄 테니까 주니까 교회에 가자고 한 분은 무명의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소개했는데 자기가 소개한 그 사람이 이렇게 걸출한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소문냅시다 이 그림 전도 1대1 그림 전도 양육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하냐면 평생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그림 전도 이게 여러분 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구비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제 일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마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되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권의 제자삼는 교회인데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10분 이상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평생 평생 여러분을 좋은 복음 전도자로 구비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투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음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믿음을 추구합니다 흥미로우